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오오 Leuten 놀라던 때만 때려주며 출산 아극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지쳐 거짓말 오지우고 힙합만 듣던 Memphis 난 no该 스티家 bother So Tell me what you want for me 오오 가장 예쁠 아일 Pronoun 싫던 사랑해 봐야 돼 네 사연 속에 나오는 쇠기 개랑은 비교도 안 되게 내가 잘 할게 왜냐면 넌 나고란 너야 난 너고란 너야 마음이 같다면 푸른 수로가 될 거야 넌 나고란 너야 그게 너무 좋아 억울하던 다른 말은 누가 맞는 걸까 친구들이 말해 좋을 때야 난 딱히 걱정 없고 하도 좋아서 문제야 이거 봐 욕도 줄이고 입고 바지도 올려 입고 아무한테나 미소 안 보이고 있어 또 얼굴만 봐 고칠 때가 어딨어 민낯일 때 제일 예뻐 이 장면 우리 엄마 보면 기절할 노릇일 거야 더 이상의 표현은 아낄 때 사실 너 이름 말 옮겨 적으면 그만인데 아내는 내 destiny 사전 나 타러